같이 떠나지 않겠는가? 오늘이 나으리를 뵙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. 라셔 advoc진 라거주 삶기지 않게 차라리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거든 날 데려가다오 다시 오들이 삼키지 않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가요? 아니면 이 몸이 늙었다 생각하여 손에 정을 두시는 건가요? 부재는 아닐세 보여주시지요 지난 20년의 시간을 지난 세월 모두를 이 검 하나에 담아줄 터이 마음껏 보시게나 나를 깨워라 깨워라 결코 너희가 벗은 아니니 그 어떤 미련은 부질없으니 나를 깨워라 깨워라 내가 잠들지 않게 미모진 운명에 절대 쓰러지지 않게 차라리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거든 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어찌 지내셨는지 한 점도 빠지지 않고 모두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요 만날 일은 없겠지요 부디 평안하십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